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표,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의 매수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잠시 본다면 지금 개인이 지금까지 순 매수했던 한 달간의 종목들을 보는데요. 삼성전자, SKI니스, 그리고 네이버, HM, 카카오 같은 작년에 핫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 등락률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SKI니스 마이너스 9%, 그리고 특히 HMN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육박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거의 5조 가까이 순 매수를 금액을 했었고 삼성전자도 1조 가까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개인분들이 에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는 클래시스, 그리고 LNF, KT, SOL, SK텔레콤 이런 순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KT나 SK텔레콤처럼 약간 경계 방어죠. 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통신주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그 전에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용 쪽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그리고 2차전지인 LNF, 그리고 유가 상승의 수혜인 SOL을 매수를 한 점이 특징적인데. 본다고 하는 기간 등락률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차트를 보시면 좀 답답한 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들이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많이 좀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도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락률이 컸던 건데. 사실 개인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펼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주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기술주 중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가 그나마 지금 개인들이 에코프로 비염도 그렇지만 유일하게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LNF 그리고 여러 가지 SK이노베이션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전에는 약간 성장주 개념이 좀 가까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글로벌 차량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 보다도 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쪽에서의 인플레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종목이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하고 말씀드렸던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상할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동 중단, 코로나 때문에 가동 중단했던 부분을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00탈로까지도 가면서 천슬라 다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 반도체 수급난과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도 셧다운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덜 팔리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1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생산 공장을 더 짓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은 지금 종목별로도 선별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가격 인상으로 또 대응을 했잖아요.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가 거의 1주, 몇 주 만에 2, 3%씩 가격이 올라요. 그전에 니켈이나 여러 가지 망간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판매 가격이 이 부분을 쉽게 달 전이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달 7일에 톤당 4만 2,900달러였는데. 지금 이번 달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3천 달러 내렸거든요. 한마디로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도 약간의 소폭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기차나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셋업체, 양극재, 응극재, 장비도 너무 많은데.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은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업체 바로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3월 중순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스탈렌티스와 합자법인을 만들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는데.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글로벌 쪽의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승 속도가 제한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쪽,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LNF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다른 기업들보다도 LNF가 테슬라의 직접적인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항상 분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LN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 확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 수수로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사다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거의 지금 증권을 제시하는 목표 주가 50만 원 중반까지도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장 화재도 있었잖아요. 공장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잡음도 많이 있었는데. 공장에 대한 부분에서 가동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신고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에 대한 성장률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좀 대형조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최선호하시는 종목도 무거운 종목이실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탑백 종목은 좀 가벼워요. 어떤 종목이죠? 바로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인데. 신흥 SEC는 소재 쪽이 아니고 어떤 장비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캡 어셈블리와 그리고 CID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캡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 배터리가 압력을 받게 되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런 부분은 압력,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ID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차단하면서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제품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은 신흥 SEC가 거의 삼성 SDI 고객사가 삼성 SDI 전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캡 어셈블리와 또 각형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제 신흥 SEC도 조금씩 고객에 대한 다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PR 수준으로 봤을 때도 저는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서 2차 전지 업체를 대비해서는 평균적인 PR보다 좀 밑에 있는 지금 18배 내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 SEC는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수주를 대비해서 지금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1500개 정도로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 생산 능력은 지금 2000개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주와 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신흥 SEC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 같은 경우 이런 추세로 전망을 한다면 45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역마진이 나면서 좀 좋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폭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흥 SEC 지금 좀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PR을 한다면 목표 주가는 8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6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목표 주가의 괴리도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전기차 전체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부품의 업체들이 PR이 좀 넘어들순간쑥해요. 그런데 하지만 20배에서 30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신흥 SEC는 지금은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례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흥 SEC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성훈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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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